당근밭에 왔어요 당근도 좀 뽑고 당근이 아삭하시면 이거 주스로 갈아 먹으면 엄청 맛있어 어제는 당근 백에 심겨진 거에요 일단 백에 심겨진 당근은 당근을 갖다 주스로 갈아 먹은 거 이제 양배 좀 가져가고 양배추도 좀 양배추도 좀 양배추도 좀 양배추도 좀 양배추도 좀 양배추도 steam 차使이 세 개씩 larg해요 조화 ses plans 한나무우 Mort 세 개씩 붙었어요 이것도 3개씩 붙어있어요